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부귀영화 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갖고 높은 지위에 올라 귀하신 몸이 돼서 온갖 영광을 다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세상을 다 얻은 것이나 진비에 없으니 분명히 하늘을 찌를 듯이 행복할 것이라 믿기 때문일 겁니다. 매일매일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지만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된다고 해서 안타깝게도 행복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세를 떨치고 살아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절망 속에서 도박과 마약으로 나를 지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보면 부귀영화가 모든 것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또한 일장춘몽이라 그 부귀영화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법도 또 없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지 못하니 박복하고 팔자는 드세서 늘 불만이 가득 차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오늘을 반납하고 내일을 기약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 행복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짧게 살겠다고 다짐이라도 한 것처럼 건강관리 안 하고 술담배를 비롯해 온갖 나쁜 습관을 다 갖고도 고쳐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야 인생 뭐 있어? 다 똑같아 용쓰지마 그냥 대충대충 살아 이렇게 말하면서 목표도 어떤 계획도 꿈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죽음이 코앞에 닥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원체의 미련한 족속들이라 죽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행복은 바로 일상의 행복입니다. 너무도 평범하다 못해 지루하게 느껴지는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그날이 그날인 우리들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새삼 느끼고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끓이던 내일이었다. 나이를 먹고 보니 젊었을 때는 그저 말장난처럼 들리던 이런 말이 귀하고 귀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하루를 충만하게 사는 비결 첫 번째, 매일 아침 하루를 준비하라. 되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선 안 됩니다. 유연하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계획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일찍 일어나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할수록 힘든 일 없이 그리고 낭비 없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습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사는 비결 두 번째, 산책하라. 산책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해 주고 분노로 경랑치는 마음을 가라앉혀 주기도 합니다. 또한 잡힐 때 잡힐 때 잡히지 않는 아이디어나 깨달음도 산책 중에 얻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죠. 이렇게 산책은 우리들의 심신을 최적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 우거진 산책길을 따라 걷는 것은 최고겠지만 주변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면 하다못해 잠깐 주차장 주변이라도 걸어도 좋습니다. 무조건 밖으로 나가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사는 비결 세 번째, 친절하라.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칠판 맨 위 한 구탱이에 오늘 실천해야 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바꿔가며 적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일 3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세 번의 친절을 베풀어 보자 뭐 그런 말씀인 거죠. 부드러운 말씨와 미소를 머금은 얼굴도 친절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게, 편의점 알바생에게,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택배 아저씨에게, 그리고 만만해 보이는 모든 약한 사람들에게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친절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친절은 상대방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친절을 베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간다는 자부심을 되돌려줍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사는 비결 네 번째, 몰입하라.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 사고 얘기를 조금이라도 길게 할라 치면 또 한 소리 듣게 되고 하나만 오래 붙잡고 있으면 미련스러워 보이는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런 와중이라도 최소한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흠뻑 빠질 수 있어야 합니다. 책을 읽던, 블로그에 글을 쓰던, 악기 연주를 해보던, 그림을 그리던,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의지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하루 한 시간을 가져버렸다면 하루하루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에 충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휴, 생각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보내는 비결 다섯 번째, 책을 읽어라. 하루에 단 몇 페이지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무거운 책 들고 다니기 불편하다면 종이책 대신 전자책을 구입해서 핸드폰으로 읽으면 됩니다. 책을 구입할 돈이 없다면 거주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앱을 설치하면 돈 한 푼 드리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너무너무 바빠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면 산책할 때 오디오북이라도 들으면서 걷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는 한 분야만 깊게 파기보다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마음속 생태계가 다양해지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개의 창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사는 비결 여섯 번째, 땀 흘려 운동하라.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치매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자 마음도 젊게 만들어주고 자신감도 높여줍니다. 와, 이게 벌써 일석사주 아닙니까? 제가 즐겨보는 것 중에 백투더 뮤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늘 김수희 편을 보았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김수희를 보면서 이야, 몸매 여전히 예쁘고 탄력있게 잘 관리했네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인터뷰에서 나이가 벌써 70대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감탄을 하다 못해 제가 경배를 올렸습니다. 70대도 노력하면 20, 30대 같은 몸매를 가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가수 김수희가 증명해 보이고 있거든요. 한 번 의심이 된다면 유튜브에서 백투더 뮤직을 검색해가지고 김수희 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운동 미루지 말고 당장 시작하시자고요. 하루를 충만하게 사는 비결 일곱 번째 혼자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매일 단 몇 분이라도 모든 간섭과 방해 분주함에서 벗어나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운동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독서하는 시간일 수도 있으며 핸드폰마저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며 차 한잔 마시는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바깥 세상과 단절하고 자신과 대화를 나눈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자신보다 소중한 사람 없고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해줘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소중한 사람과의 대화를 나눈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루를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만 내다보고 조바심을 낼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뜻한 바대로 괴핵한 대로 착착 행동하며 살다 보면 어느새 바뀌어버린 인생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말이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 충만하게 살아서 결국 성공한 인생과 행복을 함께 거머쥐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 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